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지명을 확정짓기 위한 필요한 과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경선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될 전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본토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 사용을 시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거나 우리의 주권과 독립이 훼손되거나 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과 도매 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뛰어 처음으로 10kg당 9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정부 지원으로 소매 가격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양새지만 지원에 한계가 있고 생산량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보조금 지원 방안이 이달 말 나올 전망입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현재로는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의 술, 담배 구매로 영업정지 등 억울한 피해를 입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구제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